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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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먹은 것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꽉꽉 눌러서 채워서 하는 거에요. 왜냐면 아까 너무 많이 먹었어. 떡이야 뭐야. 안일이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고서 바로 여기 들어갈게요. 왜냐면은 시리즈로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화초장만 할 때는 길게 할 것 없어.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시작!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디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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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루를 거뒀다 화초장 하나를 거뒀다 오 거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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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도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고추장 된장 아니다 이렇게 고추장 된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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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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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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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잘하네요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모르겄다 붙이면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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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도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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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맘대로 뛰면 안되고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숨들을 짤막짤막하게 똑깍똑깍 뛰면서 쉬는거야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왜 중간중간에 뛰겠어 그거를 그때 도둑섬 다 하시는거지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그거는 바로가 그냥 하나도 안뛰어 바로가 그러니까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렇게 시작 이놈이 거꾸로 이놈이 거꾸로 이놈이 거꾸로 이놈이 거꾸로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렇게 되는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스마트하게 하셔 중간중간에 도둑 좀 쉬어가면서 여유있게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그러면 사람들이 겁나게 숨이 진지하러 앞에서 다 쉬었어 두번 세번 끊어갖고 그렇게 하라고 스마트하게 소리를 하시라고 영리하게 깨로 깨로 아까 우리 유진이가 그랬지 않았어 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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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결국 네비라고 자 그러면은 ทำ님 수업을 마치시지요 곤수 pull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